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자, 바로 가자 이 주 메인 요리 아니야? 그래도 될 것 같아 향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인사를 잘 피우는 거야 만들 수 없는 당근를 넣을거에요 이렇게 당근를 넣지 못한 양 stric 고춧가루 많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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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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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s tortilla 그 Martin 양파 고춧가루 碧 Abu 멸치도 볶아야 되나봐 멸치도 ferdin waldo laubам 욕 고춧가루 구워가지고 놓고 그리고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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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치운처로 할거같은데? 응 응 응 꼬리 없어? 응 아휴 안 돼 불의 남신이야? 쉽지 않다니까 인정해줘야 돼 너는 불의 여신은 안되겠지?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아이고 불을 못해서 우리는 시골을 못들어가 살건데 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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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자기가 사줬잖아 얼렁해 알았어 명품 진짜 신랑이 사줬어 오랜만에 메이커 하나 드릴게요 앞에 먹으면 만원을 구구해서 맨날 들어갔다만 에이 속았어 미끼 상품 그래갖고 2만원 주고 샀잖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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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맛 나겠네 불맛 내고 싶은게 딱 됐네 계란 이따가야 정신차리나 복장불량이야 밖에 들어간 데 있어 잘 잔뜩 조금씩 먹으면 아이스크림 여러분께 생크림으로 고기를 올리지 마세요 문이 좀 더 없게 여기 더 해먹을 거 없어? 소금에? 이거 너무 아깝다 양파도 넣어도 될 거 같아 응, 해도 될 거 같아 참 맛있겠는데? 쌀밥도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어차피 이거 국물에 우러나서 다 우려먹을 거니까 간접으로 먹는 거지 소중하게 좀 다뤄주시겠어요? 소중하게? 던지지 말고 소중하게 너무 맛있겠어 너무 맛있겠다 응?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매해 제가 더 얘기했네 다하나 한 두 개 넣었으면 만능 간장 넣어서 지금 한번 볶은 거야 아, 지금 만능이 완성 안 됐는데 dem categor 맛있을 거 같아 일단 색깔 viv Dü user는 할 게 있잖아 때만 뿌리면 이거 뭐냐 만능 간장은 맛있게 끓고 있고 만능간장으로 삼겹살 볶아서 주인님은 맛있게 먹고있고 다 우러나지도 않았는데 맛이 나오자고 완성도 되고 많이 줄긴 했네 손 좀 봐봐 물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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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 물 물